Q. MC의 하먼지 MC의 하먼지. 구정모입니다. 오늘은 정말 한탄 신인 하리보 하리보 3인, 하리보 보이즈가 쇼 음악 중심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, 한번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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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즈. 안녕하세요. 하리보우입니다. 팀 명 소개. 네, 팀 명이 어떤 뜻인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. 네, 저희 하리보는요. 잠깐만, 리더인 내가 할게. 네, 리더가 소개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똑같아요. 네, 리더는요. 하이보 3인, 하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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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. 하씨? 오씨. 잠깐만요. 리더가 하, 리더가 하. 제가 하고요, 해마나 리예요. 그리고 제가 봅니다. 아 정말 좋은 팀명을 가지고 오겠는데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지 한번 네 이번에 제가 거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은 이거죠 매력적이고 저 아니에요 옆에 아 여거예요? 네 아 네 저고요 독창적인 매력으로 쫀득쫀득한 젤리 같은 그런 매력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포인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리더? 아 그거 저 리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1위 주황색군 주황색군 이게 보예요? 니가 얘예요? 그래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요? 젊는다 리더 아 네 안녕하세요 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비고잉 그러다시니 reminder 와 헤드 헤드 스핀 뾰루루루루루 오 잘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이제 핫한 신인 핫한 신인 하리보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곡 무슨 무대 만나러 가죠? 다음은 이제 선풍기 보이지. 가진다! 네 다음은 크래비티의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. 안녕!